2014년 12월 23일 화요일 날씨 흐림 오늘 엿반 이내에게 고백을 했다. 그런데 뚱뚱한 사람은 싫다고 차여버렸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다. 이내야 기다려. 2014년 12월 24일 수요일 날씨 누누. 어제 인터넷을 뒤져서 나에게 딱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았다. 먹는 부위가 빠지는 다이어트라니. 내일부터 4일동안 연휴니까 오늘은 출렁거리는 뱃살을 좀 빼기로 했다. 이내야 기다려. 2014년 12월 25일 목요일 날씨 흐림. 어제 먹은 뱃살이 잘못되었는지 오늘은 배가 너무나도 아팠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 부위도 먹질 못했다. 이내야 미안해. 2014년 12월 26일 금요일 날씨 맑음. 오늘은 그저께 먹다 남은 뱃살과 팔살을 먹기로 했다. 어제 체한 이유는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였다. 그래서 오늘은 생게 아니라 구워 먹기로 했다. 고기가 구워지는 냄새에 벌써부터 침이 고인다. 이내야 기다려. 2014년 12월 27일 토요일 날씨 맑음. 어제 고기를 너무 열심히 구웠는지 오늘은 팔이 다 아프다. 역시 고통 없는 다이어트는 없는가 보다. 그래도 먹진 못할 정도는 아니라서 오늘은 다릿살과 목살을 먹기로 했다. 이내야 기다려. 2014년 12월 28일 일요일 날씨 비옴. 어젯밤에 잠자리가 불편했는지 오늘은 목이 좀 아프다. 그래도 고기를 굽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서 오늘은 얼굴살과 등살, 손 그리고 발살 등을 먹기로 했다. 드디어 내일이면 이내를 볼 수가 있다. 변해버린 내 모습에 놀라겠지? 이내야 기다려. 2014년 12월 29일 월요일 날씨의 누농. 날씨가 추워서 학교 가는 길에 얼굴이 아렸지만 이내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꾹 참고 등교를 했다. 등교길 내내 나에게 향하는 시선들에 살짝 우쭐하기도 했다. 날 보고 놀란 이내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 다시 한 번 이내에게 고백을 했지만 쑥스러웠던지 도망쳐버린다. 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날씨 맑음 오늘 학교 중에 마주친 이내에게 다시 한 번 고백을 하자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내를 집에 바래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자 집안에 풍기는 악취에 인상이 지그러졌다. 그러고 보니 먹다 남은 고기들을 아직 갖다 버리지 않았다. 오늘은 처리 좀 해야지. 엄마 아빠 고마워.